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기입니다. 섹션2 유무선 네트워크 설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냐면요. 컴퓨터들하고 단말기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단말기, 터미널이라고 하거든요. 통신의 선으로 연결한 상태. 그게 바로 네트워크에요. 선이 보이는 경우, 선이 있는 경우는 유선이고 없는 경우가 무선이 해당되는 거고 그럼 네트워크는 왜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데이터라든가 드라이브, 프로그램, 주변장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렇게 알고 하시면 돼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공유가 되어 있는 폴더라도 해당 폴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설정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인터넷이 연결 상태에 있다. 이거 확인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고급 네트워크 설정이 오게 되면 어댑트 옵션 변경이 있고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바로 이 부분이죠.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보세요.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설정과 제어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더넷. 여기가 이더넷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로컬 영역 연결 로컬 영역 연결은 윈도우즈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이더넷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더넷이라는 의미가 로컬 영역 가까운 거리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입니다. 이더넷은 이더넷 들어오게 되니까 현재 연결 상태 보낸 받음 숫자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바이트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을 누르게 되면 이더넷 속성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클라이언트에서 설치를 누르게 되면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이 세 개가 뜨거든요.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제공해주는 거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통신, 인터넷 할 때 배우겠지만 통신 규약이에요. 규칙과 약속입니다. 프로토콜 같이 알고 가시고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이 뜬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IP 버전,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 이제 4가 있고 6가 있어요. 4하고 6는 둘 다 호환이 됩니다. 그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나중에 또 배우니까 4를 누르고 난 다음에 속성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요.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가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 집에서 사용할 때는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다음 IP 주소 사용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DNS 서버, 기본 설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랜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개인마다 전부 다 따로따로 인터넷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개념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더블 랜이라는 건 뭐의 약자냐면 와이얼리스라는 건 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와이얼리스 그 다음에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는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우리가 또 정보 통신 시간에 LAN 랜이라는 거 근거리 그 다음에 와이얼리스는 선이 없다라는 거 와이얼리스 근데 이 무선 랜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 경우인데 AP라는 게 있어야 돼요. AP AP는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액세스 포인트 얘는 뭐냐면 기존 유선 네트워크 그러니까 선으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선으로 나가게끔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액세스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존 유선 네트워크하고 무선 네트워크 사이에서 무슨 역할? 중계기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예요. 그게 바로 AP입니다. 중계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선 랜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만 무선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송 속도하고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시험은 이제 한 종류만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테나도 있어야 돼요. 안테나 그래서 무지향성 확장 안테나가 있고 지향성 안테나가 있어요. 지향성이라는 건 특정 지점 사이를 갖다가 지향해 주는 거고 무지향은 방향이 없는 거죠. 지향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선 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도달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향으로 무지향이죠. 지향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닌 개념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 AP 무선 랜 카드 안테나 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탕화면에 네트워크 아이콘 설정하기 이거 어디 가서 하면 돼요? 테마 기억나시죠? 설정에 개인 설정에 테마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클릭하면 돼요. 테마입니다. 테마 테마는 개인 설정이에요. 테마의 개인 설정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그 다음에 바탕화면 우리 바로가기 메인에서 개인 설정 기억나시죠? 여기 가서도 되죠. 테마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보겠습니다. 개인 설정 그죠? 개인 설정에 테마 테마에 와서 이 부분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이에요.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들어가게 되면 이거 배울 때 우리가 컴퓨터 휴지통 문서 제어판 네트워크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아이콘을 생성하는 방법이니까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요번에 이제 네트워크 구성 요소 아까 이더넷 상태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얘기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설치를 누르게 되면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컬 특히 프로토컬 같은 경우 통신 규약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시스템과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 프로토컬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토컬을 사용해라라는 거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컬 요 세 가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컬에서 TCP IP 설정인데요. TCP IP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이제 또 배워요. 오늘은 듣기만 하시고요. 트랜스미션 그러면 전송이라는 뜻이고 C는 컨트롤이고 P는 프로토컬이에요. 그러니까 전송 제어 프로토컬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컬 그 다음에 IP는요. 인터넷 프로토컬 EPP가 다 프로토컬 프로토컬입니다.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인터넷 프로토컬 버전 4가 있고요. TCP IP 버전 4 그 다음에 6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4하고 6하고 호환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호환이 안 된다고 뻥을 치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호환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IP 버전 6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죠. 왜 가냐면 IP 버전은 개수가 부족하거든요.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43억에 4제곱이에요. 엄청 많죠. 나중에 다 배우니까 그때 또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속성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IP 주소 같은 경우는 개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는 다음 IP 주소 사용을 사용하는 거죠.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경우는 255.255.255.0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설정 DNS 그 다음에 보조 DNS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동 IP라고 해요. 유동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때 그때 바뀌는 겁니다. 유동 IP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IP 주소 사용 같은 경우는 고정 IP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회사나 이런 단체에서 네트워크 관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P 주소 IP 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컬 우리 사람을 잃힌다면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마트폰도 다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건요 다 IP 주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인터넷 뒤에서 배우는데 사물인터넷 사물마다 모든 인터넷 IP 주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6로 가는 거예요.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IP 주소는 현재 컴퓨터에 설정된 IP 주소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로 구분이 돼요. 32비트 주소를 8비트씩 점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IP 버전 4예요. 나중에 6에 대해서도 배우니까 그 다음에 호스트 PC에서 사용한 IP 주소 맨 끝에 주소를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회사는 이제 여러 IP가 필요하니까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 주는 역할이다.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5점 이런 형식으로 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클래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서브넷 서브넷이라는 거 SUV 그러면 하위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서브넷은 여러 개의 랜에 접속하는 경우 하나의 랜을 의미한다는 거죠. 서브넷 의미 그대로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라우터 주소를 뜻하는 거예요. 이 라우터라는 거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주는 통신 장비거든요.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DNS DNS라는 거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데 IP 주소는 IP 주소는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주민등록번호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IP 주소가 그럼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www.영진닷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도메인이 되는 거죠. 숫자로 하지 않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 문자 형식으로 된 거를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S 서버의 IP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업의 목적으로 두 개가 활당된다라는 거 시험 문제 이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명령어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명령어 는 우리 명령 프롬프트 그 다음에 실행 열기란에 CMD CMD라는 거는 C-O-M-M-A-N-D 컴맨드 명령의 약자인데 CMD라고 하셔야 돼요. 윈도우 시스템의 명령 프롬프트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 실행 열기란에서 CMD IP 컴피그 IP의 컴피그 구성이죠. 그래서 사용자 자신의 IP 주소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IP 컴피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렀어요. 제가요. 여기서 뭐라고 누르면 된다고요? CMD 그렇게 되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IP 내 IP가 뭐지? 그래서 IP 컴피그라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컴피그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IP 주소 192.168.0.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기본 게이트웨이 192.168.0.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IP 컴피그를 가지고 자기 IP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아예 이동을 하죠. 보기 좋게 그 다음에 핑 가겠습니다. 핑 핑이라는 거는 인터넷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나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 그래서 핑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네트워크가 핑핑핑 인터넷이 핑핑핑 잘 돌아가나 확인하자. 그래서 핑핑핑이에요. 핑핑핑 그래서 IP 컴피그 핑 자 P-I-N-G 핑 핑 하는데 127.0.0.1 이 주소를요. 우리가 루프백 주소라고 그래요. 루프 L-O-O-P B-A-C-K 루프백 자기 자신의 주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시 T를 주게 되면 계속 이어져요. 핑핑핑 잘 돌아가나 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응답 바이트 시간 타임툴 리브 다 나오잖아요. 제대로 지금 인터넷이 핑핑핑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C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이게 핑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RT 트레이스라는 건 추적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T라는 건 루트를 뜻해요. 트레이스 RT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경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루트 RT 추적은 트레이스 그래서 트레이스 RT에요.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얘는 IP 주소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경로의 수 또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 그 다음에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아니면 인터넷이 문제인지 확인할 때 트레이스 RT 경로를 추적하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또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도 트레이스 RT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T-R-A-C 트레이스 추적하라 뭐를 루트를 그죠? 그 다음에 한 칸 T고 우리 영진닷컴 하겠습니다. www.yo-ung-jin-영진닷컴 지금 엔터를 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192.168.0.1 제 컴퓨터에서부터 계속 루트를 추적하는 겁니다. 계속 가고 있네요. 자 우리는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S 루크업 NS 루크업 NS 루크업은요. 이 앞에 D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빠진 게 아니고 원래 DNS 루크업이에요. DNS에서 DNS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인데 D를 생략하고 그냥 NS 루크업이라고 표시한 것 뿐이에요. URL 주소로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 NS 루크업 루크업이라는 게 찾다 검색하다 라는 뜻이니까 URL 주소로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URL 주소로 URL이라는 건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NS 루크업은 URL 주소로 IP 주소로 확인한다. DNS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BT STAT MBT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AnyT 우리 2단 쪽에도 넣어드렸죠? 그거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얘는 IP 주소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IP 주소가 중복돼서 충돌되는 경우 그 지점을 알아보는 명령어인데 여기 대시 A 반드시 여기를 대문자로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고요. MBT STAT 그리고 저희 교재 2단 쪽에 있는 AnyT STAT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어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AnyT STAT에서 STAT는 스태티스틱 그래서 통계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우리 2단 쪽에 있는 거 Net STAT 명령어도 별표 치시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Net View Net 네트워크 상태를 뷰 보겠다라는 거예요. Net 한 칸 띄고 뷰 뷰라는 건 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 시스템에 공유되어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명령어 Net 한 칸 띄고 뷰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원화 패시 두 개 그 다음에 IP 주소를 넣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제 2섹션 우리 유무선 네트워크의 설정 그래서 네트워크 명령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챕터가 끝이 나고요. 다음 3챕터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교재에 있는 거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챕터가 끝나면 제가 항상 내드리는 숙제 뭐요? 그렇죠? 예상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합격을 다시는 예상문제 풀어보셔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